안녕하세요 실명만 보여드립니다.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달서구 성인동 798-338번지 수경하이츠 건물이구요. 월촌 6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매물은 미니3룸이구요. 옵션은 에어컨 가스레인지 현대입고 세탁기 냉장고 협의 가능합니다. 금액은 보증 5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. 내용 보겠습니다. 먼저 입구 문 열고 들어오면 주방 겸 글씨 공간이 있구요. 주방 싱크대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. 2급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구요. 여기는 입구 모습 신발장 설치되어 있구요. 그리고 안방. 안방 크기는 3m 60cm에 3m 45cm 크기. 안방은 큰 편입니다. 전부 다 LED등이라서 집은 혼하고 좋네요. 옆에 두번째 방. 두번째 방 크기는 3m에 2m 70cm 크기. 두번째 방은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창이 안방 작은 방 다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욕실. 욕실은 타배물에 비해서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. 활용하기 좋겠네요. 마지막 베란다로 가는데 베란다가 통짭니다. 굉장히 깊죠. 빨래건조가 설치되어 있구요. 보알로 있고. 세탁기는 여기 두셔도 되고. 좌측에 두셔도 됩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크네요.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. 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